자 28번 문제 보자 좌표평면에 있는 두 점 A와 B라고 했으니까 우선 그리면서 한번 그리면서 쭉 읽어보면 첫 번째 A가 1,0이야 그 다음에 B가 1,1이야 여기는 5P의 벡터의 크기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다 P가 이러한 원위에 있다 자 P의 움직임이야 여기 위에 P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BQ벡터의 크기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B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3인 원 1,2,3 1,2,3까지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러한 원위를 Q가 움직인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을 읽는 게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P가 움직여 얘가 움직여 그리고 Q가 움직여 자 두 개를 내적했더니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해봐라 라는 얘기는 우선 뒤 거부터 QA 더하기 QP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합벡터는 하나로 만들자고 개수의 합인 2로 양변을 나눠주고 나면 결론 앞에 있는 AP벡터에다가 A와 P의 중점으로 가는 QM벡터가 내적해서 0이다 그래 보니까 자 문제 P가 움직여 그리고 Q가 움직여 근데 문제는 M도 움직여 그치? 근데 이 M은 A와 P의 중점이야 자 둘 다 움직이니까 하나를 먼저 살짝 고정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움직이는 어떤 점 P를 내가 잡아서 이렇게 P를 잡으면 AP벡터가 얘 그리고 AP의 중점이 얘 그러면 AP와 수직이 되는 Q를 찾아라 읽어치네 그치? P를 잡았을 때 중점을 잡고 얘를 지나면서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 위에 Q가 있다 이 뜻인 거야 읽어졌지? 자 그중에서 P, Q의 길이가 최소 인거니까 둘 중에서 P랑 가까운 얘를 잡아라 라는 게 문제인 거네 그러면 이제 P가 움직일 거야 P가 움직이면서 Q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거야 이런 거지 그니까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 중점 지나면서 수선을 그어서 여기 위에 있는 점 Q를 잡아라 그치? 다시 P가 움직이면 AP 수직이 등분선 위에 Q가 있다 이 뜻인 거네 그치?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가장 PQ의 최소값을 찾아라 아니 이제 P랑 Q가 동시에 움직여 그러면 자 이만큼의 길이에 가장 최소를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워 둘 다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 또 배웠잖아 보니까 다시 봐 다시 봐 AP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수직이 등분선이 나오면 이등변의 성질이지 이등변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의 길이를 구하려면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고 귀찮아져 하지만 이등변이잖아 이것스러운 문제였던 거네 PQ가 가장 최소일 때는 A에서 Q까지가 가장 최소고 이게 싫은 이유는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니까 최소값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얘를 AQ로 바꿨더니 A로부터 가장 가까운 Q를 잡아라 A로부터 가장 가까운 Q는 중심을 지나서 여기 일대요 라고 쓰라는 거고 그럼 Q가 얘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Q의 7은 이거 있잖아 A, P를 수직이 등분하는 것 수직이 등분이니까 중심을 지나 중심을 지나서 얘가 현일대요 이렇게 A, P 수직이 등분선은 중심을 지날 거니까 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얘가 지금 P고 얘가 Q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네 그러한 PQ에 대해서 A, P와 B, Q의 내적값을 구해라 라는 거 보니까 자 A, P가 지금 이백터야 그리고 BQ라는 거는 이백터야 자 B, Q가 지금 보니까 Y축 방향만 존재했으니 나는 A, P에 대한 Y축 방향만 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얘가 지금 직각 직각 닮음스라는 얘기고 이때 닮음비를 보니까 이 길이가 1이야 얘가 1, 1이니까 1이었어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얘는 2야 1대 2 1대 2 닮음비 그럼 언제 마지막에 A, P에 관한 애는 여기 X, Y 성분만 구하면 되니까 쪼개자 X랑 Y 성분으로 쪼개주면 얘도 지금 직각 직각 닮음비 1대 2대 루트 5 라고 쓰라는 거야 다 했지 그치?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1이었으니까 얘가 1이고 얘를 또 다시 한 번 1대 2대 루트 5였으니까 얘가 루트 5분의 2야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2 가 될 거고 다시 한 번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배 이 길이가 5분의 4라고 주어질 거고 됐네 그럼 2벡터와 2벡터의 적은 2벡터의 Y좌표 길이의 곱이요 답이 그래서 얘의 Y좌표 3과 얘의 Y성분 5분의 4의 곱 답이 그래서 5분의 12라고 쓰러울 문제인 거네 되겠지? 자 29번 문제 여기다 있는 지금 곡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Y제곱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케이스 분류지 저기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분류하란 얘기고 얘가 양수면 Y가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란 얘기고 여기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얘기야 자 여기 있는 게 양수로 나오면 Y제곱을 넘겨서 쌍곡선이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쌍곡선 위에 있다 라고 주어진 거고 두 번째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면서 넘겨보니까 타원이네 A제곱분의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1이라고 주어지는 타원이야 한번 그려보자 자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걸로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문제 Y가 문제 1과 마이너스 1이기 좋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타원을 그려라 라고 주어진 거네 이런 모양이라는 거고 두 번째 바깥쪽에는 쌍곡선인데 마이너스 1은 쌍곡선이니까 위아래 그려지는 쌍곡선이야 자 이런 그래프라는 얘기야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자 문제 ABCD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Y좌표가 절대값이 1, 2하면 타원 위에 있는 P야 타원 위에 있는 모든 P에 대해서 PC와 PD의 합의 루트 5 C와 D가 초점 타원의 정의 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G랑 C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길이 합이 루트 5를 일정하다 두 길이 합은 2A니까 A가 주어졌어 A가 2분의 루트 5라고 주어질 거고 게다가 그럼 여기는 C와 D가 초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C의 제곱이 분모의 A제곱 1의 차이니까 4분의 5 1 빼서 4분의 1 C의 좌표가 2분의 1이라고 확정 됐지? 이걸 만족하라는 거야 자 이때 문제 AQ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A라는 점은 그러면 C가 2분의 1이니까 A가 지금 0,2분의 3이야 그러면 A가 0,2분의 3이니까 여기에 A가 있다는 얘기고 0,2분의 3 B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Q가 지금 여기 위에 1,4분 면 위에 있는 점 Q를 잡았을 때 길이가 10만큼 잡으래 그럴 때 A,B,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자 얘가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있는 길이는 3이야 얘만 감으신 거네 아마도 쌍곡선의 정의를 쓰라 생긴 것 같아 얘가 아마도 초점인 것 같아 그런데 초점 확인해보자 자 여기는 여놈의 초점의 C의 좌표는 분모 A제곱과 1을 더한 거고 A제곱이 4분의 5 1 더해 4분의 9 그러면 여기는 초점의 좌표가 2분의 3이라고 만족해버렸네 두 개의 길이의 차가 주축길이 주축길이가 2니까 두 개의 차가 2 그럼 10이니까 이 길이가 12 됐지? 결론 10 더하기 12 더하기 3을 구해라 답이 그래서 25 라고 쓰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문제 30번 문제 봅시다 두 개의 초점이 나와있고 주축길이가 6인 쌍곡선 문제 나왔어 쭉 한번 그려보면 F가 5,0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0 주축길이가 6이니까 뭐 이런 모양의 쌍곡선이 그려진 거야 그러면 얘의 좌표가 3이고 얘의 좌표가 5가 되는 거야 자 이때 문제 F,P 여기는 위에 F라는 점을 잡을 건데 PF의 길이가 PF라인보다 더 짧은 길이니까 여기 위에 이쪽 위에 P라는 점을 잡을 거고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Q를 잡아라야 근데 얘를 한번 읽으려고 보니까 대충 잡아왔어 이렇게 쭉 잡았을 때 조건은 PF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야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얘를 더한 길이를 곱했으니까 실수배지 F'의 Q 이니까 얘로부터 뭔가 Q로 가는 뭔가 벡터의 실수배가 이거의 실수배 실수배니까 일직선 일직선이라는 걸 쓰라는 얘기지만 문제가 얘도 Q가 있고 얘도 Q가 있고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두 벡터의 실수배는 한직선이라는 거지 결론 Q는 P F'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네 그치? 자 여기에 뭔가 Q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F'Q와 QF가 서로 실수배 둘 다 양수배 그러니까 같은 방향 여기 위에 중간에 내분점으로 뭔가 Q가 있다 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고 됐지? 근데 우리는 이 길이를 몰라 길이를 문자로 쓰자 당연히 쌍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두 개의 길이에 차가 6이라고 쓰라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쓰는 순간 이 길이가 A뿌라스 6이라고 쓰라는 얘기인데 조건을 보니까 얘가 지금 A뿌라스 1배야 얘가 5배야 실수배니까 그럼 얘와 얘 길이의 B가 A뿌라스 1대 O의 길이의 B 됐지? QF가 A뿌라스 1대 얘가 O의 길이의 B 근데 두 개 더 해서 얘니까 됐네 얘가 A뿌라스 1이고 얘가 O라고 확정이 된 거네 확인했지? 그치? 그럼 얘를 만족하는 Q에 대해서 A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 Q가 움직여 근데 Q의 움직임은 얘로부터 길이가 O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원인 거네 자취 문제네 Q의 자취가 원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에서 A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점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A라는 게 마이너스 9콤마 마이너스 3 얘로부터 가장 먼 점은 중심을 지나서 반지름만큼 갔을 때요 라고 쓰란 얘기고 그래 보니까 자 마이너스 9콤마 마이너스 3에서 초점인 여기 있는 마이너스 5콤마 0까지 거리는 X가 4차이 Y가 3차이 길이가 O야 그럼 길이 O에서 반지름 더한 길이 최대값은 12호라고 쓰란 문제인 거네 됐겠지?